1월 18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날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치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안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명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와 강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품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세들이 대답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이르시되, 너희 맘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곤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품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되어 졌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되어 졌는데,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와 중품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이적이 아닙니까? 나병 환자,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근데 고쳐주셨다는 거죠. 중품병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입니다. 피하는 환자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나병이 들어왔다고 정제받는 환자였고, 비판받는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소외된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제받고, 소외되고, 비판받고, 꺼리는, 아무도 교류하지 않는 그런 사들과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볼 때마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참 다르다라고 느끼고 배척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 예수님을 보면서 본받아야겠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도요,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또한 인간이 재성으로 가득 차서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면 우리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저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중풍병자입니다. 혼자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자입니다. 그대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랍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치셨다는 이적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의 이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랍니다.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본질을 높이고 비본질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목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나이마다 줄며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 고착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또한 신앙생활 때문에 무언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우리 신앙을 몰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지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지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내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비본질,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뭐합니까? 포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이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예수님의 이정만 쫓아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함으로 마이미야마 그를 믿고 쫓아감으로 마이미야마 영원한 생명들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랑할 때도요.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단잠자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난나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정만 쫓아대는 무리에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무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성도들 소수인 무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도 아버지 비본주님 교회에서 너무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본질만을 쓰고 가며 본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통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한 달의 중순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꼭 지켜주셔서 이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날이 오니 이 열한 달 동안에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교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시켜주시고 아버지 연한용이라도 한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제가도서관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퍽퍽한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아버지 지쳐가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강건함 속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 아버지 인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낭만과 절망하지 않도록 그곳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생원과 일도와 사업장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괴리를 끌어라 하는 윤수일 목상과 이재영 사모님과 예찬이 예진 예운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